대구 본부 세관은 지난 7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지역의 농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 농산물 일제 단속을 벌여 4개 업체를 적발하고 불법 수입한 1억 2천만 원어치 농산물 25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다수의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한 중국산 땅콩과 녹도 등을 불법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세관은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농산물 4.6톤을 압수하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다수의 보따리상으로 불법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